새벽 2시 넘었습니다 불말대박이는 오늘도 불면의 밤을 지새웁니다 이 시간은 시간의 예시는 질투가 많아서 지금 이 순간도 샘물처럼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골치 아픈게 인생이니 내일은 조금만 믿으시고 지금 이 순간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까르페 잡아라 뒤엔 나릅니다 이 순간 질투많은 이 순간을 꽉 잡기 위해서 오늘 또 대박이나 열심히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나서 몇시에 잘지 모릅니다 내가 자면 이렇게 풀다가 자기가 알아서 잡니다 잠시 감상하시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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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이 고맙습니다 지금 참 힘이 치워야 할 사람은 꿈이었나 찬물이 꿈에 띄는 나 한 동룡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닿는데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아 기다림은 내 마음만 높고 넘는다 안녕히 주무세요 카타입니다 대박이 잠 못 이루는 밤에 컷 아멘